자, 침착하시면 됩니다. 저희가 관절 구조해 드릴게요.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. 얘들 분 맞습니까? 얘들 분. 아홉 분. 얘들 분입니다. 아홉 분 고대로 다 있죠? 여기 다른方 우리 교실. 여기 있는 분들. 여러분. 너무 감사합니다. little bit试问. Ú이 아홉 분이. 음이 아홉 분이. 아홉 분이. 아홉 분이. 쥐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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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